Q. 지하转ares 저 얼굴 원래 선s가 안보에데 제 잡히니 탈책 야 안 돼 아 칼을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칼이 잘 안빠져가지고 그냥 치시키는게 낫더라구요 칼집은 어디다 얘는 접착제를 발라야해서 안그러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완성 이게 몇달만에 된거죠? 12월 초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7달 8달 됐네요 중간에 3개월을 쉬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4달 5달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이야 진짜 겨울에 파카 입고 시작해서 여름에 반팔 입고 끝내면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으셨던데 어쨌든 완전 시켰다 이게 진짜 첫 피규어라는게 아마 사람들이 안믿을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진짜 키시는 워낙에 좋게 나왔으니까 네 콜캐랑은 또 다른 틈질이니까 그렇군요 오 잡기가 힘들다 잡기가 힘들다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거에요 거울이라서 아 거울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서비스샷 진사장님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Hend&S